마리클레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우 우두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엠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닝! 나의 모닝 루틴은? 모닝 루틴 진짜 없긴 한데 저는 보통 눈 뜨자마자 씻습니다 별거 없죠? 알람을 끕니다 맞네 씻고 그리고 저는 무조건 커피를 마셔야 돼서 빈 속에 너무 안 좋지만 커피를 마시는 것 같아요 미니멀 라이프냐 맥시멀 라이프냐 저는 미니멀 라이프도 아니고 맥시멀 라이프도 아니긴 한데 따지고 보면 맥심 너 소소해 그래? 너 핸드폰 게임이 제일 행복한 거 아니야? 저는 오빠는 미니멀이지 그래? 저도 미니멀이래요 너는 맥심이라고? 맥심이 아니라 맥시멀이라고? 언제나 소소한 거에 행복을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저희 둘인 것 같아요 다음은 모티브?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은? 책임감이지 않을까요? 책임감 현장에서는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이 계셔서 조금 더 힘이 나고 또 항상 기도해주시는 가족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힘이 나게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이하 동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멘탈 나의 멘탈을 지키는 방법 항상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도 좋아도 잡아야 되는 게 멘탈인 것 같아요 중간 지점을 잡아야 기복 없이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데 인스타인가 쇼츠에서 봤는데 화가 너무 많이 날 때 알람을 10분을 맞춰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10분 동안 내가 왜 화가 났는지 10분만 그 시간에 투자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즈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그걸 쓰는 데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추천드립니다 요즘 화가 많이 없어서 한 번 해봤나? 올해에?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입기를 택하는 쪽이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냥 좋아하는 영화나 책을 봅니다 좋아하는 거 하면서 이제 안 좋아하는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계속 나만 뽑았네? 그러네 마리클레르 촬영 소감은 누구랑 같이 찍는 화보가 멤버들 말고 처음이라서 신기하네요 조금 낯설고 지연이랑 처음 이렇게 같이 화보를 찍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2인 화보는 또 처음 찍어봐서 저도요 맨날 사극 분장만 보다가 이렇게 예쁜 모습 옆에서 보니까 조금 떨리네요 저 이렇게 진짜 낯가릴 것 같아요 밖에서 만나면 누군지 모를 것 같아요 메리 최근 가장 즐거웠던 순간 촬영 끝났을 때 끝나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들을 때 전 요즘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제일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? 허거는 여전히 좋아하고요 요즘에는 촬영 끝나고 집에 가서 꼬치를 시켜먹습니다 언젠간 만나보고 싶은 사람은? 만나서 묻고 싶은 질문은? 저 축구선수 응답해요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릴 것 같긴 한데 일단 정말 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팬심으로 뵙고 싶어요 나는 덤블도어요 입학시켜달라고 얘기할래요 뭐 그리핀도를? 네 전 그리핀도를요 MBC 신작 드라마 조선 변호사의 주목 포인트는? 배우들 간의 케미? 오랜만에 나오는 외지부라는 생소한 직업의 재미들? 파극과 법정물 거기다 로맨스를 조금 곁들인 모두 다 볼 수 있는 드라마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맥스 기대하는 최고 시청률은 저희가 시청률이 11%가 넘으면 발리를 보내준다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매일매일 그거를 외치면서 열심히 찍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11%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미션 팬분들을 위한 넥컷 포즈 뭐 할까? 뭐 할까? 첫 번째 V 할까? 그렇죠 곁 눈질로 따라한 거지? 응 하나, 둘, 셋 할까? 네 여러분 저희 조선 변호사가 3월 31일에 방송을 시작합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만관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 Training 여러분 안녕